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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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형솔로테 자 500원대에서 면접대로 한번 치고 1,000원 5원이요? 참 애매한데 들어갔다 왜 이렇게 모음을 해? 강일용님 이거 그냥 나와 나오고 따든 말든 가든 말든 나오고 여기 들어가 대원 들어가 이거 사 이거 강일용님 그거 빼고 이거 사 아니면은 저거 있지 내가 먼저주에 수요일날 내보내 준거 있잖아 그거 사 올라가 있는거 하지말라고 모음걸지말라고 목숨걸고 싸우지마 2월 3일날 먼저주 수요일날 나간 종목이 있어 그 종목으로 3만원 들고 가입해갖고 당장 그거를 바꿔요 종목상담 위에서 해봐야 그거 먹어봐야 얼마 먹어 먹지도 못하고 일명 확 길어 그렇게 해요 카카오게임지요 조금 더 들고 가요 잠깐만 자 손절가 얼마에 들어갔어요 5만4백원 자 5만1,000원 여기서 한번 땅치면 일단 홀딩 손절가 5만1,000원 일단 홀딩 내일이고 모르고 또 물어봐요 알았죠? 피텔리스 종가에 들어갔어요 거래량 좀 터지는거 같네 이 구간이 매집에 700원에서 얼마까지 올렸어요 3,000원까지 다 2,500원 몇병까지 한번 올렸었네 이 구간에서 매집되는데 한번 실적 한번 봅시다 자산대비에 6% 고평과 6% 프레미엄 없다고 봐야 돼요 478억 작년에 적자 올해 조금 적자 부채비를 줄고 유보율이 148% 255 올해 적자도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홀딩이요 단계로 보지 마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겁먹지 마 겁먹지 마시고요 쫄지 마 쫄지 말고 2,000원 오면 한번 문의 다시 주세요 2,000원